남자를 볼 때도 약간 그런 이미지를 좀 보시는 건가요? 강인한 좀 느낌 있잖아요. 좀.. 저는 좀 부드럽고 약간 이렇게 웃을 때 이렇게 뭔가 선한 사람을 되게.. 이렇게 뭔가 선한 사람을 되게.. 되게 선하시네요. 선하다는 말만 들었습니다. 네. 그런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요한 오빠는.. 요한 오빠는..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? 아, 저요? 저는 좀 이쁘면서 좀 섹시한 여자 되게 좋아하고요. 근데 좀 이쁘면서 좀 섹시한 여자 되게 좋아하고요. 아, 네. 아, 저 친구는 솔직해. 이쁘고 섹시한 여자잖아. 아니, 저 친구는 솔직해. 솔직해. 근데 마침 또 저분이 이쁘고 섹시해요. 그렇죠.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. 그러니까 당신이 이쁘고 섹시하니까 편하게 이쁘고 섹시한 여자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. 그래서 약간 눈에 먼지 들어간 것 같은데 이렇게 좀 봐주실 수 있어요. 좀 봐주실 수 있어요. 아, 그렇다고? 어떻게 봐줘야 되잖아, 근데? 눈이 이쁘다는 소리 다 안 들어보셨어요. 눈이요? 근데 빼고 싶은데 좀 무섭고. 아니, 이게 더 매력점이잖아. 섹시하고 더 좋은데, 보기 좋은데 왜. 아, 진짜요? 섹시해 보여요? 네. 이게 더 매력점이죠, 이제. 연예인들도 있으신 분들 많잖아요. 저는 이거 빼고 싶어서 가렸어요. 아, 그래서 살짝 가리시려고 하는 게 느껴져서. 네. 근데 왜 가리지라는. 아, 진짜요? 네. 감사합니다. 야, 칭찬하기 시작했다. 너무 좋아한다. 한 번 와보시겠어요? 어. 한 번 와보시겠어요? 어. 네. 3초 타이머예요. 3, 2, 1. 아, 너무 좀 어색하네요. 어색해, 어색해. 다시, 다시.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. 얼굴이 진짜 작으신 것 같아요. 아니에요, 아니에요. 더 저보다 훨씬 작으시면서 저한테 왜 그러세요? 그 실물이 더 뭔가 연예인 모델 인상의 포스가. 어, 혹시 그러면 저 배구하는 거 한 번이라도 보신 적 있으신가요? 저 봤어요. 아, 근데 진짜 그 선수분들 사이에서 아우라가 장난이 아니더라고. 내가 보니까 아까 대화가, 대화가 아까 이제 점 얘기하면서 칭찬하면서 갑자기 확 이렇게 좀 가까워진 게 있어. 지금 어느 순간 지금. 이거 안 찍잖아, 이거 안 찍잖아. 계속 얘기하잖아. 그러니까요. 아, 저런 스타일이었구나. 저렇게 할 수 있는, 저렇게 만들잖아. 저게 요한이의 스킬이야.